처리 기능 구현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출제 유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관리 폼에 처리 기능을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관리 폼에 현재 작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요. 첫 번째 CMD 비디오 정보 콤보 상자 이름을 비디오 정보라고 하는 단추인데요. 이름은 이따가 디자인 보기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비디오 정보를 클릭하면 왼쪽에 있는 비디오 폼을 여는 기능을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해서 구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조금 전에 비디오 정보라고 선택하셨던 명령 단추 선택하시고 양식 디자인의 속성 시트 클릭하시면 선택하셨던 명령 단추의 이름이 CMD 비디오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 단추의 이름을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같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CMD 비디오 정보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우리는 원 클릭에다가 처리 기능을 구현할 건데요. 이벤트 프로시저가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를 먼저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저희는 단추를 클릭하면요. 비디오 폼을 여는 기능을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매크로 함수에 Open 폼을 선택하시고요.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Open 폼을 선택하시고 폼의 이름은 문제에서 비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를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비디오 번호에 TXT 비디오 번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만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번호가 그럼 잠시 대여 관리 폼에 가서 비디오 번호가 현재 폼에 연결된 데이터 대여 목록을 더블 클릭하면요. 대여 목록에 가면 비디오 번호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비디오 번호라는 필드가 있고 저희는 문제에 나와 있는 TXT 비디오 번호에서 텍스 상자에 표시되어 있는 해당된 대여 목록의 비디오 번호의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매크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얼 조건문에 오셔서 작성기를 클릭하시고요. 필드 이름이 비디오 번호입니다. 라고 필드 이름은 확인하셨습니다. 비디오 번호라고 입력하시고 비디오 번호가 같습니까? 현재 작성하시는 폼즈에 가셔서 모든 폼 안에서 현재 대여 관리 폼에서 지금 작업하는 대여 관리 폼에 TXT TXT 비디오 번호라고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면 폼즈 대여 관리 폼 그 다음에 컨트롤의 이름은 TXT 비디오 번호라고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현재 대여 관리 폼에 TXT 비디오 번호에 있는 값과 비디오 번호 필드에 있는 데이터가 동일하다면 해당된 동일한 데이터에 비디오 폼을 보겠습니다. 라고 매크로를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저장을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을 비디오 정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비디오 정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비디오 정보에 대한 매크로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혹시나 하시다가 수정하셔야 될 경우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조건이나 폼의 이름이나 수정하실 부분들은 수정 가능합니다. 다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비디오 정보라는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이벤트에 오셔서 원 클릭해서 조금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비디오 정보 매크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에 비디오 번호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비디오 정보 클릭하면 선택하셨던 비디오 번호에 대한 내용으로 비디오 폼이 열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다른 폼을 선택, 다른 비디오 번호를 선택하고 비디오 정보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해당된 비디오 번호에 대해서 비디오 폼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정보, CMD 고객 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 정보라는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CMD 고객 정보 이름은 확인했고요. 고객 관리 폼을 여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할 건데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원 클릭에 목록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실 거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이 표시가 되고요. 저희는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두 커맨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오픈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오픈 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폼의 이름은 문제에서 고객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 관리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엔노멀 그냥 폼으로 열겠습니다. 라고 엔노멀을 선택하시고 심표 필터의 네임은 따로 설정하지 않고요. 조건에 대해서 조건은 현재 고객 관리 폼의 고객 아이디가 현재 폼의 전화번호에 해당한 고객만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 관리 폼의 고객 아이디가 조건은 고객 아이디가 같습니까? 현재 폼의 TXT 전화번호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전화번호는 입력된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 문자 데이터입니다. 작은 따옴표 처리하셔서 문자에 대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TXT 전화번호는 컨트롤에 있는 값입니다. M%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구분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앞에요. TXT 전화번호 앞에다가 현재 폼이라고 밑점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이 밑점은 현재 폼에 대해서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단, M% 앞에요. 작은 따옴표로 끝낼 수가 없죠. 큰 따옴표로 막아주시고요. 뒤쪽에 작은 따옴표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큰 따옴표 열어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로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가 묶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그 다음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시고 고객 관리 폼에 고객 아이디가 고객 아이디가 현재 폼에 TXT 전화번호에 해당한 현재 전화번호에 해당한 여기 전화번호에 해당한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고객 정보 클릭하시면 선택하셨던 전화번호에 해당한 고객 아이디에 해당한 내용이 고객 관리 폼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른 전화번호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고객 정보 클릭하시면 해당된 전화번호에 해당한 고객 관리 폼이 열리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다음 세 번째입니다. 고객 대여 현황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쪽에요. 고객 대여 현황, CMD 대여 정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클릭하면 고객의 대여 횟수와 연체 횟수를 표시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아래쪽에 TXT 대여 횟수, 그 다음에 TXT 연체 횟수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고객 대여 현황, CMD 대여 정보를 클릭하시고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클릭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저희가 명령 단추, 대여 정보를 클릭하면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대여 번호의 필드의 횟수를 계산하여 TXT 대여 횟수 컨트롤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TXT 대여 횟수에다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할 컨트롤의 이름을 입력하시고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디카운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디카운트 입력합니다. 그 다음 대여 번호 필드에 대해서 해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드명은 실제 개수를 구할 필드는 대여 번호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그 다음 테이블에 대해서는 대여 테이블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 테이블, 디카운트 함수는 필드, 테이블, 그 다음에 조건입니다. 심표, 조건은 현재 문제에서 전화번호에 해당한 전화번호가 동일합니까? TXT 전화번호와 동일합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필드가 같습니까? TXT 전화번호 필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디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 필드가 TXT 전화번호의 컨트롤에 있는 값과 동일합니까?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폼에, 대여관리 폼에, TXT 전화번호라고 폼즈, 대여관리, 그 다음에 쭉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TXT 전화번호라고도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에 해당하고 연체료가 0을 초과하는 대여 번호의 횟수를 계산하여 TXT 연체 횟수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연체 횟수에다가 우리는 개수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디카운트, 대여 번호 필드를 가지고 개수를 구할 거고요. 대여 테이블에 가서 대여 번호를 찾을 건데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전화번호가 같습니까? TXT 전화번호와 같습니까? 그리고 엔드, 문제에서 두 번째 조건은 연체료가 0보다 큽니까? 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연체료가 0보다 큽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TXT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현재 폼에 폼즈, 대여관리 쭉 넣어주셔도 되고 그냥 전화번호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우리는 고객 대여 현황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전화번호에 해당한 정보에 대한 대여 횟수와 연체 횟수를 카운트해서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전화번호를 선택하고 고객 대여 현황 클릭하시면 대여 횟수가 없나 봐요. 0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다른 데이터 선택하시고 고객 대여 현황 클릭하시면 대여 횟수, 연체 횟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이고요.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네 번째에서는 대여, 내역 삭제라고요. 선택하시면 CMD 레코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하면 그 다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대여, 내역 삭제 커리를 실행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를 실행하세요. 라고 명령을 실행하겠다라고 두 커맨드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CMD 우리는 커리를 실행하겠다. 오픈 커리라고 입력하시고요. 알리, 큐, 오픈 커리, 아, 큐죠. 큐, 커리라고 입력하시고요. 커리의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는 대여, 내역 삭제라는 커리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 리커리 메서드를 사용하여 폼의 데이터를 다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폼에서 현재 폼 밑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리커리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커리를 실행하겠습니다. 오픈 커리, 커리 이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리커리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TXT 반납 일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반납 일자의 텍스 상자를 선택하면 TXT 반납 일자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TXT 반납 일자 컨트롤 값이 변경되면 이벤트에 오셔서 변경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라고 선택하시고요. Before Update 변경되면 다음과 같은 계산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지널 함수를 사용해서요. TXT 반납 일자의 컨트롤 값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요. CHK, 여기 체크박스, 체크반납 컨트롤이 선택이 해제 되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선택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체료 계산 프로시저가 실행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TXT 반납 일자를 선택하고 Before Update라고 선택하신 다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If, 만약에요. 문제에서 이지널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지널 널값입니까? TXT 반납 일자가 TXT 반납 일자가 널값입니까? 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TXT 반납 일자의 값이 된 TXT 반납 일자가 아니라 반납 일자 필드의 값이 널값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니까 필드명 반납 일자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Checkbox CHK 반납에다가 널값입니까? 라고 하면요. 반납에다가 False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False 비어있는 경우에 값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반납 컨트롤이 선택이 해제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Checkbox CHK 반납에는 True 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 If 구문이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그 다음 연체료 계산 프로시절과 실행되도록 Call 라고 입력하시고요. 연체료 계산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CHK 반납 Checkbox CHK 반납 컨트롤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CHK 반납 컨트롤이 선택되어 있다면 True 이라면 경우에는 시스템 날짜가 선택이 해제된 경우에는 공백이 반납 일자에 입력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Checkbox CHK 반납을 선택하고요. 문제에서 우리는 클릭하면 이라고요. 이벤트 프로시절에 원클릭을 선택하시고 이벤트 프로시절 작성하겠습니다.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If 만약에요 현재 폼에서 미점 입력하시고 CHK 반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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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라면 선택이 되어 있다면 Then 저희는 Then 저희는 Then 현재 폼에 Min은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하셔도 되고 TXT 반납 일자 반납 일자에다가 오늘 날짜를 반납했다라고 오늘 날짜를 넣어 주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현재 폼에 TXT 반납 일자에는 반납 일자에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If 구문이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체료 계산 프로시절이 실행되도록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Call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연체료 계산 프로시절을 실행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의 대여 관리 폼의 처리 기능 구현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신 다음 두 번째 출제 유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안 경고가 표시된다면 컨텐츠 사용을 한번 해주시고 첫 번째 문제입니다. 판매 현황 폼을 선택하시고요. 모든 액세스 개체 표시 판매 현황 폼을 더블 클릭하시면 안쪽에 상품 정보 CMD 상품 정보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폼 머리글에 상품 정보라고 표시되어 있는 명령 단추를 선택하면 CMD 상품 정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상품 정보 폼을 여는 기능을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클릭하시고요. 오픈 폼이라고 입력합니다. 폼의 이름은 상품 정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앤노멀 하시거나 생략하셔도 되고요. 필터 심표 생략하시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현재 판매 상품에 해당하는 상품만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CMB 판매 상품에서 라고 작성하실 건데요. 일단 조건을 작성할 거니까 큰 따옴표 열고 닫고만 해놓으시고 안쪽에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전에 현재 폼에 갔을 때 현재 폼에 CMB 판매 상품 CMB 판매 상품이라고 하면 본문에 있습니다. CMB 판매 상품은 데이터 연결된 컨트롤 운본을 보시면 판매 상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상품 우리 한번 볼까요? 보기에 가셔서 판매 상품 클릭 CMB 판매 상품을 선택하면 앞쪽에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가 뭔가를 잠깐 확인해 볼게요. 우선 테이블에 가서 상품 정보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상품 정보를 클릭하시면 판매 판매 상품 상품에서 선택했을 때 앞에 코드랑 상품 명이 표시가 되죠. 상품 정보에 가셨을 때요. 상품명 앞에 있는 이 코드가 상품 코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CMB 판매 상품 선택한 값이 바운드 바운드 되어 있는 상품 코드 입니다. 상품 코드 와 같습니까? 라고요.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 다시 오른쪽 상품 정보 창을 닫도록 하겠고요.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아까 작성하셨던 상품 정보를 선택하고 이벤트 프로 작성기 조건은 조건은 상품 코드 가 같습니까? CMB 상품 판매 상품 가 같습니까? 작성할 건데 아까 상품 코드는 P 숫자로 되어 있었죠. 문자입니다. 그래서 CMB 판매 상품 에서 선택한 값은 문자입니다. 라고 문자 처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입력 받는 컨트롤 에 대해서는 분리하기 해서 M% 그 다음 뒤쪽에도 M% 조건식을 작성할 때 큰 따옴표 여셨는데 작은 따옴표로 끝낼 수가 없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뒤쪽에도요. M% 작은 따옴표 하나가 있는데요.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폰복에 가셔서 우리는 판매 상품에 해당한 상품 정보를 클릭하면 P 000 1에 해당한 상품 정보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상품 정보 클릭하시면 P 008 클릭하셨던 클릭하셨던 상품 코드에 대해서 상품 정보 폼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본문에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본문에 지역코드 컨트롤을 본문에 지역코드 컨트롤이 TXT 지역코드라고 되어 있고요. 더블 클릭 화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오셔서 우리는 더블 클릭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TXT 지역코드를 더블 클릭 하면 지역매출 조회 폼을 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을 열겠다라고 하니까요. 두 커맨드라고 입력하시고요. 오픈 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폼의 이름은 지역 매출 조회라고 입력합니다. 앤노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필터 네임 심표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은 현재 폼의 지역코드에 해당하는 자료만 표시되도록 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조건은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조금 있다가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현재 판매 현황 폼에 지역코드를 선택하면 데이터가 지역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운버는 지역코드 그리고 현재 텍스 상자 이름은 TXT 지역코드라고 확인해 주시고 이벤트 프로시저에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코드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TXT 지역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TXT 지역코드는 잠시 확인해 보시면요. 지역코드에 가셨을 때 지역코드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는 부분에서 문자 처리가 필요합니다. 입력받는 TXT 지역코드의 값은 문자입니다. 작은 따옴표 처리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고 M% 그 다음에 뒤쪽에 M%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열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게 처리를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눌러주시고 본보기에 가셔서 지역코드를 더블클릭하면 해당된 KJ-1 KJ-1 1번에 해당한 지역매출조회가 표시가 되고요. 다시 SU-1 더블클릭하면 SU-1 에 해당한 지역매출조회 폼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본문의 판매수량입니다. 본문의 판매수량 선택하시면 TXT 판매수량 이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 값이 변경되면 비포 업데이트 에 선택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계산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판매수량 컨트롤 값이 변경되면 판매가와 판매수량을 곱한 값을 계산하여 TXT 매출액에다가 컨트롤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판매수량을 입력하면 TXT 매출액에다가는 TXT 판매가와 곱하기 TXT 판매수량을 곱해서 매출액에 표시하겠습니다. 판매수량의 숫자를 입력하겠죠. 그러면 판매가하고 판매수량의 값을 곱해서 매출액에 표시하시오. 그 다음 매출액의 10%를 계산하여 수수료 TXT 매출 수수료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TXT 매출 수수료의 값은 TXT 매출액의 값에다가 곱하기 0.1이라고 입력합니다. 0.1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매출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출 수수료 TXT 매출 수수료 컨트롤에 포커스가 옮겨 오면 옮겨가면 값 포커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 포커스 선택하시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옮겨가면 다음과 같은 계산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수량에 따라서 매출액의 다음과 같은 수수료율을 곱한 값을 표시하시요.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다가 셀렉트 케이스 그 다음 TXT 판매 수량의 값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케이스 이즈 첫번째 100 이상이면 그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하시고 TXT 매출 수수료는 TXT 매출액 곱하기 0.1 입력하시고요. 두번째 50 이상이면 이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케이스 이즈랑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100 대신에 50으로 바꾸시고 50 이상이면 20%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외에는 30%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S TXT 매출 수수료는 30% 로 계산하겠습니다. 0.31 입력하시고 셀렉트 구문은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매출 수수료에 대해서 포커스가 왔을 때 다음과 같이 10% 20% 30% 에 해당한 값을 적용해서 수수료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폰보기 가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조금 전에 하셨던 매출 수수료 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매출 수수료 포커스가 옮겨지면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담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닫기를 선택하시고 CMD 닫기 그 다음 닫기를 클릭하면 이벤트에 오셔서 원클릭을 선택하시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다음 다음 화면과 같이 메시지 대화 상자를 표시한 후에 예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한 후에 현재 폼이 닫히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현재 화면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작성하실 거고요. 딤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의 값을 가지고 실행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스를 했을 때 폼을 닫힐 건데 그냥 저장하고 폼을 닫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수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D, I, M, A 메시지 박스에서 예스 노 예, 아니오 취소 이렇게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따라서 처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작성하기 위해서 그 값을 기억할 변수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었고요. A는 어떤 값을 기억할 거냐면요. 메시지 박스에서 선택한 값을 기억할 겁니다. 메시지 박스에 표시할 프롬부트 텍스트는요.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메시지 박스 앞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V, B Q 선택하시고 더하기 예, 아니오 취소 라고 되어 있습니다. V, B 예스 노 캔슬 명령 단추 3개가 선택될 수 있는 단추로 만드시고요. 타이틀 메시지 박스 왼쪽 상단에 표시된 텍스트는 폼 닫기 확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변수 안에 메시지 박스에 예, 아니오 취소 중에 예를 선택했다면 V, B 예스를 선택했다면 된 저희는 두 커맨드 실행하겠습니다. 어떤 걸 실행할 거냐면 클로스 닫겠습니다. 어떤 걸 닫을 거냐면 현재 폼을 닫을 건데요. 폼을 닫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폼을 닫냐면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저장하고 닫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Save Yes 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판매 현황 폼에 판매 현황 폼에 TXT 마진액 컨트롤을 TXT 마진액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 화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n 더블 클릭 선택하시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TXT 마진액 컨트롤에 표시된 값이 3만 이상이면 조건이 있습니다. If 만약에요. If TXT 마진액에 값이 크거나 같다 3만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겁니다. 메시지 박스 구독 좋아요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만 돼 있으니까 VB OK ONLY 라고 하셔도 되고 생략하실 수 있고요. 타이틀은 마케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S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건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 키워드 광고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키워드 광고 라고 입력하시고 검색 엔진 이라고 타이틀은 검색 엔진 If 구문이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습니다. 컨트롤에 표시된 값이 3만 이상이면 구독 좋아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키워드 광고로 메시지 상자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셨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보기에 폰보기 가셔갖고 마진액을 더블 클릭하면 3만 이상이 아니니까 키워드 광고 라고 나와있고 3만 이상의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시면 구독 좋아요 라고 메시지 박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출제 유형 두 번째 처리 기능 구현하는 문제 여섯 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판매 현황 폼에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 파일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화면에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을 눌러주십니다. 첫 번째 호봉 등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봉 등록 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CMD 등록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 머리끌에 있는 호봉과 기본급 컨트롤의 값이 호봉 기준 여기 왼쪽에 호봉 기준 테이블에 테이블에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정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같이 한번 볼까요?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에 클릭하시고 등록 선택하시면 CMD 등록이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클릭하면 이벤트에 오셔서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등록 단추를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 머리끌에 있는 호봉과 기본급 컨트롤 값이 호봉 기준 테이블에 호봉과 기본급 필드로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두 커맨드 라고 입력하시고요. 저희는 run SQL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SQL run SQL 작성하시고요. 한 칸에 스페이스 띄신 다음에 SQL 문은 큰 따옴표 안에 작성합니다. 우리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할 겁니다. 라고요. insert 라고 입력하시고요. inserit insert into 라고 입력합니다. 호봉 기준 테이블에 가서 호봉과 기본급 필드에 다가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값이 값들이니까 밸류 다음에 s를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가로 열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 닫고 컨트롤을 통해서 입력받는 값은 n%로 구분 작업이 필요한데 txt 호봉에서 입력 호봉에서 입력받은 값을 넣겠습니다. 다시 n% 그 다음 큰 따옴표 음 호봉에 입력되는 값이요. 잠시 저희가 큰 따옴표 어 m%를 잠깐 지우고요. 호봉 기준에 가서 더블클릭 해볼게요. 호봉에 입력되는 값은요. 간부 값 01 그렇게 사원값 0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 데이터입니다. 문자 데이터로 입력될 수 있도록 인식될 수 있도록 문자 처리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n% 연산자는 조금 있다가 작성을 하고요. txt 호봉 그 다음에 txt 기본급 기본급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호봉은 문자입니다. 작은 따옴표 처리가 되고요. txt 호봉과 txt 기본급은 m% 연산자를 이용해서 큰 따옴표 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작업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txt 앞에다가 m% txt 호봉 뒤에다가 m% 그 다음 txt 기본급 앞에서 m% txt 기본급 뒤에서 m% 그 다음 txt 호봉 앞에 작은 따옴표로 끝나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마찬가지로 뒤쪽에 작은 따옴표 하나가 있죠. 큰 따옴표 문 꺼서 열고 신표까지 닫아주시고 그 다음 뒤쪽에 가로에 대해서 큰 따옴표 열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서트 인투 우리는 삽입할 거예요. 호봉 기준 테이블에 가서 호봉과 기본급을 삽입하실 건데 txt 호봉과 txt 기본급에서 입력받아서 삽입하겠습니다. txt 호봉은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리커리 메소드를 사용하여 폼의 데이터를 다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폼에서 미 리커리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호봉 기준 테이블에 가장 아래에다가요. 사온 을 16 한 150만원 정도 입력해 볼까요? 우리 가서 임의로 호봉 기준에다가 호봉 등록에다가 보기에 가셔서 폼보기 가셔서 아까 호봉 기준에 어떤 거 입력하자 그랬죠? 사온 을 16 150만원 사온 을 16 150만원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150만원 그리고 나서 등록 버튼 누르시면 한행을 추가합니다. 예 버튼 눌러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호봉 기준을 다시 한번 열어서 아래쪽에 확인해 보시면 사온 을 16 150만원 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CMD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봉 기준 테이블은 닫고요. 호봉 등록 폼을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클릭하고 두 번째 있는 CMD 수정 수정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클릭하면 원 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신 다음에 점 점 점 작성기 누릅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호봉 기준 테이블에서요. 호봉 필드가 폼 머리글에 있는 TXT 호봉 컨트롤과 동일한 넥코드를 찾아서 기본 필드의 값을 폼 머리글에 TXT 기본급 컨트롤의 값으로 변경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하겠다 업데이트 커리를 실행할 건데요. CMD 수정 수정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SQL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Run SQL을 입력하시고요.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신 다음에 큰 따옴표 안에다가 실행하실 SQL문을 작성하십니다. 우리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업데이트 호봉 기준 테이블에 가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합니다. 값은 Set 라고 입력하시고요. 기본급의 값은 기본급의 값은 같습니다. TXT 기본급과 기본급의 값을 TXT 기본급에 입력된 값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웨얼이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조건은 호봉이 같습니다. TXT 호봉에서 입력한 조건과 같습니다. 작성을 하실 건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자료 처리하실 부분이 있죠. TXT 호봉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도 호봉 기준 테이블 열어서 보셨지만 문자와 숫자가 조합된 문자 데이터입니다. 앞과 뒤쪽에 작은 따옴표로 문자 처리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TXT 기본급과 TXT 호봉은 컨트롤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에와 뒤쪽에 큰 따옴표 처리를 해주시고 M% 처리를 해주시고요. TXT 호봉도 M% 처리합니다. 다음은 앞쪽에 M% 앞쪽에요. 기본급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앞에서 큰 따옴표 열었던 부분을 닫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큰 따옴표 닫으시고 마찬가지로 M% 뒤쪽에 외열 구문도 큰 따옴표 문구 작은 따옴표 뒤에서 큰 따옴표로 닫아주시고요. 맨 뒤쪽에 문자 처리하셨던 작은 따옴표 시작하지 않도록 큰 따옴표 열고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처리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퀄이 메소드를 사용하여 폼의 데이터를 다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을 리퀄이 라고 입력합니다. 밑점 리퀄이 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아까 우리 사원을 16을 기본급을 145만원으로 수정을 해볼까요? 사원을 16을 우리는 150만원이 아니라 145만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기본급 값을 수정하겠습니다. 호봉에 가서 사원을 16을 찾아서 기본급을 145만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값을 입력을 했고요. 수정을 클릭하시면 오류가 하나 있었나 봅니다. 외열 다음에 디버그 가서 보면요. 외열 다음에 외열 입력하는 부분에서 한 칸에 스페이스 없이 바로 붙어 있어서 오류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시 종료 한번 하고요. 그 다음 다시 수정 버튼 눌러서 한 행을 새로 고칩니다.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호봉기준에 가서 아래쪽에 4원을 16을 보시면 145만원으로 수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수정에 대한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해 주셨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를 선택하시고요. 클릭하면 원 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합니다. 점점점 작성기 누르시고요. 호봉기준 테이블에서 호봉필드가 폼 머리끌에 있는 TXT 호봉 컨트롤과 동일한 레코드를 찾아서 해당 레코드를 삭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코드를 삭제하기 전에요. 다음 화면과 같이 메시지 대화 상자를 표시하고요. 예 라고 클릭할 때만 삭제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드시고 정수로 변수 선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CMD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변수부터 선언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는 DIM이라고 입력하고요. A라는 변수 하나를 쓸 건데요. A의 변수의 데이터 형식은 인티저 정수형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요. A라는 변수는 어떤 값을 기억할 거냐면요. 메시지 박스에서 선택한 값을 기억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에 표시하실 프롬프트는 삭제 하시겠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저희는 VB Yes No 로 Yes 예 아니면 No 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Yes No 로 작성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에 예 아니요 Yes No VB Yes No Yes 라고 선택이 되야만 삭제할 거니까요. 만약에요 조금 전에 메시지 박스에 예 예 라고 선택을 했다면 A라는 변수에 VB Yes 라는 값을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SQL문을 실행할 건데요. To Command 입력하시고요. Run SQL을 실행하겠습니다. SQL문은 큰 따옴표 안에다가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삭제할 겁니다. Delete Delte 입력하시고요. From 호봉 기준 테이블에 가서 삭제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Where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호봉이 같습니까? TXT 호봉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는데 TXT 호봉은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컨트롤은 큰 따옴표 안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M% 연산자로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M% 앞에 작은 따옴표로 끝나지 않게끔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뒤쪽에 M% 다음에 작은 따옴표로 시작하지 않도록 큰 따옴표 작성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현재 폼에서 밑점 Recurry 라고 입력합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기에 가셔서 폼보기에 가신 다음 우리는 사원을 16에 아까 추가하셨고 수정하셨던 호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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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하겠습니다. 사원을 16을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메시지 박스가 표시가 됩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얘를 클릭하면요. 지정한 테이블에서 한 행을 삭제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얘를 클릭하고 호봉 기준에 가서서 테이블을 맨 아래쪽에 사원을 16이라고 입력하셨던 내용이 삭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봉 기준 다시 디자인 보기 클릭하겠습니다.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폼의 레이블 기본급을 클릭하면 기본급 폼의 레이블 위쪽에 있습니다. 레이블 1번 선택하시면요. 폼의 레이블 기본급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벤트에 오셔서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누릅니다. 네. 레이블을 클릭하면 요약정보 테이블을 열어보고요. 비어있는 입사일 필드에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입력되도록 할 거 빈 값은 Is Null 를 이용하여 잡고 시스템의 현재 날짜는 데이터 함수를 사용하여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저희는 SQL문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To Command 라고 입력하시고 Run SQL 이라고 입력하시고 SQL문을 큰 다음표 열고 닫고 안에 작성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저희는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요. 업데이트 그 다음 요약정보에 가서 요약정보에 가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실 거냐면요. Set 입력하시고요. 입사일은 입사일은 오늘 날짜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함수 열고 닫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웨얼이라고 조건문을 작성할 건데 웨얼지에다가 입사일이 비어있습니까? 라고 입사일 문제에서 Is Null 이라고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사일이 비어있다면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고요. 조건은 입사일이 비어있다면 우리는 요약정보 테이블에 가서 입사일에다가 오늘 날짜로 업데이트 하시요. 라고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보시고요. 요약정보에 가셔서 입사일이 이렇게 비어있다면 비어있다면 우리가 네이블을 클릭하면 오늘 날짜가 입사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 가셔서 폼보기 클릭하시고요. 기본급을 클릭하면 세계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예 누르시고 요약정보에 가시면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가 아까 비어있었던 부분에 입사일로 입력된 걸 업데이트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보기 클릭하시고 폼머리끌에 호봉을 클릭하면 왼쪽에 있는 호봉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모두 보기 매크로를 작성하여 구현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를 작성하신 다음에 원클릭에다가 매크로 연결하겠다.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폼에 원본 레코더 전체를 표시하고 오름차순 정렬할 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포커스가 TXT 호봉 컨트롤로 두 번째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요. 두 번째 가셔서 run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RUN 그 다음에 RUN 메뉴 커맨드 선택하시고 명령은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요. 오름차순 오름차순 소트에 가셔서 소트 S-O-R-T 소트가 S-O-R-T 네. 소트 오름차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커스가 호봉 컨트롤로 가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트 컨트롤 함수를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고트 컨트롤 G로 시작하는 고트 컨트롤 레코드가 아니라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이름을 TXT 호봉 이라고 입력합니다. TXT 호봉 이라고 입력하시고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을 모두보기 매크로로 저장하시고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아이콘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모두보기 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닫기 버튼 누르시고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모두보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봉 등록폼에 폼머리끌을 폼머리끌을 더블클릭 하면 이벤트에 오셔서 원 더블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고요.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현재 시스템 날짜를 메시지 박스에 다음 화면과 같이 표시한 후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다. 그리고 나서 TXT 연과 TXT 월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고요. 박스의 이름 타이틀은 오늘 날짜는 약간 띄우시고 연결하겠습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를 가져오실 거고요. 뒤에다가 입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TXT 연은 이열 함수를 이용하셔서 오늘 날짜에 연도를 추출한 값을 입력해서 연자를 붙이실 거고요. TXT 월은 먼스 함수를 통해서 오늘 날짜에 월을 추출한 값에다가 월자를 붙여서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합니다. 연월 값을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그 다음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그 다음 폼 머리끌을 더블 클릭하시면 날짜가 표시가 되고요. 아래쪽에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와 월이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리 기능 구현의 출제 유형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